한글자막 by 박진희 그런데 진료 중에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서 지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호흡곤란, 근육경직 이런 증상들을 보였는데 기존에 쓰러진 피해 주민들하고 유사한 증세고 이분의 위를 세척을 했더니 그 속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이 동네 주민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추가로 쓰러지신 분은 그럼 이담 아나운서 다른 분들의 동선과 이미 기존에 쓰러졌던 네 분의 동선과 겹치거나 혹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단 지난 15일이었죠 초복날 기존에 쓰러지신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오전 6시 40분에 같이 그라운드 골프 경기를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오후 1시 50분쯤에 오리고기 식사를 하러 가서 같은 테이블에서 네 분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쓰러진 한 분은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오리고기를 함께 먹은 건 맞지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일단 기존의 피해자 네 분은 경로당으로 이동했고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쓰러진 분은 경로당으로 이동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커피를 드셨는지 이 여부는 지금 확인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진짜 마셨는지 또는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로당 안에 CCTV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도 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CCTV가 없고 또 구동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술에 대해서 검증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동선 겹치는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지금 보세요 기존에 쓰러지신 분과 이번에 추가로 쓰러지신 지금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80대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동선을 볼게요 그러면 굳이 같은 부분이 오전 6시 40분에 그라운드 골프에 경기 참여했는데 그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추가 피의자는 굳이 말하면 오리고기 식사 때 같이 있어 식당에는 그런데 다른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이동해서 기존 피해자 내부는 커피를 마셨는데 물론 그것도 냉장고에 있는 커피였다 아니다 냉장고 밖에 있는 커피에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커피 내부는 커피를 드신 거고 경로당에 이동해서 그런데 이번에 추가 피해자는 커피를 마셨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게 장윤 변호사님 다른 분들과는 달리 지금 다른 분들이 쓰러지신 이후에 한 사흘 정도 지나서 증세가 나타나신 거 이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이유를 더 정확하게 짚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수사당국으로서도요 이 의학의 어떤 자료 같은 걸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동선이 겹치는 부분은 이 오리고기를 먹은 식당 그리고 그 이후에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서는 기존에 쓰러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함께 마셨다라는 진술이 확보된 상황인데 지금 쓰러진, 사흘 뒤에 쓰러진 8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교집합은 오리고기를 다른 테이블에서 먹었다는 건데 만약에 같은 식품을 먹었다면, 같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동일한 증세가 그 직후에 다른 쓰러진 분들과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사흘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고 구토, 이런 증세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제3의 원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별도로 이 동선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핵심 역할을 할 경로당 내외 그리고 밖의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있긴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됐어요 당일에 그리고 경로당 내부는 CCTV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분이 경로당까지 갔어요 갔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본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분이 지금 추가로 쓰러지신 80대 어르신이 당일 그때 기존에 쓰러지신 네 분과 같이 식사 후 경로당으로 간 것까지 확인됐어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 커피를 드셨는지는 여부는 아직 몰라요 그러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 있어서 가정을 해보면 왜냐하면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그분이 커피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확인할 길이 좀 막막하니까 이 문제는 커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났던 당일과 또 한 3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경로당 자체에서 커피나 아니면 음료수 내지는 어떤 물을 마셨을 가능성이 첫 번째로 제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과수의 경로당 내에 있었던 커피, 음료수 그리고 냉장고 같은 데 있었던 음료수, 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만 있을 수 있느냐 결국 다른 사람들은 그날 바로 어떤 농약 중독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3일 뒤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한 가지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먹고 나서 소량이 어떤 섭취를 해서 이후에 3일 이후에 어떤 그런 중독 증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영양으로 그 장소에 있어서 먹은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식사나 섭취하는 과정에서 농약 중독 증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것을 섭취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 어르신이 사흘 동안 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 리는 마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흘 사이에 뭔가 동선에서 의심될 만한 걸 추가로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생각 드는데 안 진영 기자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나 상황으로 봐서는 초복 당일날 40명 정도가 집단으로 단체로 식사했다는 그 오리고기는 약간 지금 의심 가능성에서 조금 벗어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함께 먹은 이 오리고기에 독극물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 커피의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유요 커피에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초 의심이 됐던 식중독 관련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건 당국의 검사 결과 피해 주민 가건물을 검사를 했는데 식중독 관련 세균이나 바이러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안지영 기자님 이게 식중독 이후로 인한 증세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중독 관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다는 의미인 동시에 독성물질 여부를 검사한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말로 어떤 독성물질 그리고 어떤 음식에서 이게 투입됐는지를 여부를 수사당국이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윤미 변호사님 정말 한가롭고 평화로웠던 지금 농촌마을 경북공화의 농촌마을이 지금 이 사건으로 정말 발칵 뒤집힌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쑥대버치 지금 흉흉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쑥대버치 됐을 거예요 하루 빨리 용의자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음식이나 커피나 물 등에 농약을 투입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원한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탐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농약입니다 성분이 추출된 농약 같은 경우에는요 농약이 워낙에 독극물이고 또 이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는 농약을 누가 언제 어떤 사람이 사갔는지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농약이 정확하게 특정이 된다면 구매자를 역추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찾아낸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요 제가 무슨 여러 개 불안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해당 농약이 이미 오래 전에 구입해놓은 걸 사용했다면 이건 또 찾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수사에 정말 더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걱정되는 게요 이 조용하고 평화롭던 마을이 이제는 사람들끼리 주민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못 믿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 봐 너무 걱정돼요 왜냐하면 더운데 음료수 하나 줘도 안 먹어 혹시 모를까 봐 안 먹어 이런 게 될까 봐 너무 걱정돼요 하루빨리 정말 이 나쁜 일을 벌인 용의자를 찾아내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고 나면 너무 걱정돼요 걱정돼요 그럴 놈은 점ál domestic이 조금 ALISSA 갑니다 substance 감사합니다 갱 cart